이곳 가평역은요. 정말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역이에요. 사실 1980년부터 90년도에 경춘선의 전성기라 부를 만큼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잖아요. 낭만열차, 대학시 열때 엠팅,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. 역 주말이면 이 역장에 청춘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발디딜 팀이 없을 정도로 정말 추억이 거리고 낭만, 청춘의 거리였습니다. 아마 그 시대의 분들은 다 이 역을 기억하실 거예요. 가평하면 가장 생각이 나는 게 강변가야제예요. 그때 이선희 씨의 제이에게,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죠?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의 모습 보이며 제이 스치는 바람에 여기서 또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가평에 푹 취해보네요. 그런데 지구를 가는 곳은 춘천이잖아요. 두근두근두근두근 춘천. 우리는 다 춘천을 가는 건데 기회가 주어지면 가평도 한번 와보고 싶어요. 여러분 우리 근데 지금은 춘천행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춘천으로 떠납시다.